자, 가봅시다. 1분 남았네요. 자, 그럼 이때는 이제 동굴 가서 여러분, 이 기다리면 시간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빙하고롱을 키울려고 해요. 2강까지 했어요. 갑니다. 2시간 안에 못 깨지 않을까요? 오! 7.2면은 나쁘지 않게 뜬 거 아닌가요? 예. 음... 어... 어... 빙빙 봐? 빙그... 아, 아이스크림 이름 뭐 있지? 음... 아이스 깨끼. 이 정도면 잘 떴나요? 네, 모르겠네요. 자, 카시스 언제 떠? 어디서 뜨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딴 거 해야 되는데. 굿인가, 유? 아, 지금 뭔지 너무 많다니까. 나중에 청소해야겠다. 언제 떠요, 근데, 얘? 아, 봐따, 이걸로 하면 되지. 자, 우리 네이시. 어, 단상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단상이... 언제 뜨는 거예요, 근데? 하... 하... 네, 해당 시간에 받을게, 유. 네, 반가, 유. 헨리안, 송재훈 님. 아, 그래유? 아, 7.2 확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어디 어딨어? 야! 뭐야? 어딨어? 야! 어딨어? 어, 빨리. 빨리! 이거 없어진단 말이야. 아니, 여기 말고. 빨리, 빨리, 빨리! 캬아앙! 어딨어? 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어디 있어? 빨리, 빨리, 댐벼. 여성이나 살아났어. 화염의 집에서 카시스. 내가 빡통치기를 해줄 거야. 빨리, 빨리. 빨리! 어떻게 하는 건데?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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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뭐야, 왜 이렇게 세? 뭐야? 응, 응, 싸워. 댐벼 엄마. 넣었다, 이 내가. 방어력이 얼마 안 넣었네. 오, 미션 성공. 몰라, 건너 뛰어. 오, 이씨. 애들 다 죽네. 오, 딜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나? 오, 오, 부활. 아, 부활할 필요 없나요? 계속 때릴게요. 아, 야, 뭐야. 오, 100이다, 지금. 자, 빨리 때리죠. 야, 댐벼마! 오, 저 18,000... 넣나요, 지금 딜? 야, 댐벼. 거의 근데 끝까지 때리나봐요. 빨리, 들어가. 오, 91이다. 스킵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똑같아요, 뭐. 아, 너 꺼져. 아, 아, 에에에에에. 그에에. 아, 에에에에. 에헤, 에헤, 에. 싸워. 야, 댐벼. 댐벼 엄마. 막 통식이야! 오, 이씨. 다 죽었어. 오, 이씨. 자, 그럼 한번 랭킹해보죠. 내가 이걸 스킵해야지. 이걸 보면은 안 돼, 안 돼. 오, 이씨, 100이야. 빨리, 댐벼. 100이다. 100이다. 아, 아, 자동 선택 안 되니? 죽었어, 씨. 좀 지루해야 돼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분 동안 이거 계속 이룰까올 것 같은데. 뭐해? 뭐해, 마. 아우, 씨. 28,000원 넣네. 아, 빨리. 아, 됐다. 오, 97이.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 자, 가보죠. 아, 여러분.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계속할게요. 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엔 방송용으로는 좀 힘들겠네. 이게 스킵이 되네. 스킵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반가워요. 최승하님. 네, 성곤이님 반갑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빨리 들어가는 게 인자네. 오, 현재 저 순위가 100이에요? 잘하면 되겠는데, 100이? 물론 이제 고수분들 오면 안 되겠지만. 아, 빨리 써. 다 써. 다 써. 왜 이렇게 렉이 걸려, 근데.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먹어, 먹어. 가자. 치킨이 닭. 아, 그러면 조금. 예, 재미없지. 예. 녹아도 해도 되지만. 예, 그럼 좀 재미없죠. 직접 파는 게 또 이게 맛이죠. 웬만하면 처음은. 3불인데 지금 벌써 이만큼 갔어요? 이거 금방 깨겠는데, 이거. 오, 보상. 저걸 많이 받겠어요, 지금.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오, 뭐야. 안 돼. 술이 떨어졌어. 이 화력의 둥지에서 녹아도 하다 보면은. 깨진 조각도 주더라고요. 아, 넵, 넵. 알겠습니다. 아, 애칭은. 어, 고민 중이에요. 어, 뭐야. 자, 빨리. 동네 북이라고 하네요, 어떤 분이. 아, 아쉽다. 그래도. 뭐, 300이 보상인가, 뭐, 100이, 500인가 받아야겠죠? 100이는 힘들 것 같냐. 카치스 떴죠. 오, 체력 축축 딴다. 아, 네. 반가요, 아라카님. 아유, 이 씨. 채팅 치다가, 이거. 아, 매크로 해놓고 그러네, 진짜. 아, 이게 시간 싸움인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매크로 해도 이거 회복때매. 어떻게 하기가 힘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해야지. 이거 왜 이렇게 스킵이 안 뜨냐, 근데. 자. 아, 이거 건너뛰기 안 되게 했어야 돼, 이거. 건너뛰게 되니까. 아닙니다. 성체예요. 스킨이에요. 아, 안 가요. 여기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스키이에요. 네. 실제로는 해치가 아닙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실제로는 이미 각성까지 했죠. 야, 이거 체력이 몇이야?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만, 1000만, 어? 3억? 체력이 몇이야, 이거? 왜 이렇게 높아. 3D 엄청 때리면 있네요, 월드레이드. 이러니까, 이거 맨날 들어가면 끝날 있지. 자, 에너지 드리크 맥기구요. 야 이거 딜을 저렇게 많이 넣는 사람들도 많네. 어떻게 저렇게 넣는거지? 같이 때리고 있는데. 저도 아직 덜 성장한거겠죠. 올 딜러로 가나? 발록이 딜러 겸 탱크더라구요. 딜도 꽤 쎄고, 탱도 되고. 자, 계속 가고 있죠. 이제 순위가 점점 밀리고 있어요. 그래도 뭐 118이면 만족스럽긴 하네요. 댐벼.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아, 3.5억이에요? 새벽 4시. 반가유 최생아님. 네, 새벽 4시 좋쥬. 새벽 4시래. 8시까지 퀘스트를 다 깨는건 무리일거 같긴하구요. 뭐 모음도 돌걸 할거니까. 일단은 이번 라지스는 리지스는 못하는걸로 해야죠. 원래 첫번째 레이드가 보상이 좀 좋을텐데. 방송할 것도 있고 하니까. 방송 시간도 정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겠네. 근데 카시스가 이렇게 녹아다가 심을 줄 몰랐네. 다음에는 그냥. 생방송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영웅을 계속 잡고. 이제 그거 모아서 뚜까 패고 그런거라.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우, 네시. 나오자마자 크리티컬 고마워. 영상이 없었는데. 이게 진짜 잡기 힘들다. 3.5. 야, 지금 1위는 혼자서 막 1억 끓는거에요 저거? 천만인가? 저도 지금 거의 백만 가까이 넣고 있죠. 에너지들 이렇게 다 먹고 있죠. 그냥 한 대만 때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한 번 때릴 때마다 보상을 주는게 아니고. 그냥 랭킹 보상이면. 좀 불리한 것 같은데. 일단 하죠.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고 싶어서. 이러면 천이 보상 노릴 거면은 그냥 한 대만 때리고 이제. 간 보면 되는데. 일단 지금 계속 때리죠. 하던 게 있으니까. 아, 넵, 넵. 거의 완벽히. 이제 딱지 잤던 것들 떼지고. 손도 지금 많이. 안에 막 벌려도 별로 안 아프고 이제. 37만 원의 데미지. 이제는 뭐 안에. 완전 하얀 색깔처럼 보여요. 살이 차올랐어요. 살짝 이제. 좀 많이 깊게 베인데. 거기만 살짝 빨개해서. 거기만 하면. 다 나왔네. 딱지 떼졌어요 방금. 사진. 영상 찍어야겠다. 야, 120이네. 지금 뭔가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 4억도 가요. 예전에 드빌 처음 나왔을 때. 캡슐도 좋나봐요. 아, 오늘 좀 어려운 날이에요. 아, 그렇군요. 반가이요 님밈님. 권영님 반갑습니다. 흐흠. 누군지 몰라요. TV 보다가 뜬거라. 프로게임 봤는데.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거 뭐였지? 롤은 아니고. 스타크래프트2였나? 아무튼 뭘 리그 보다가. 갑질 떠가지고. 오우씨. 집에 막 놀고 떠가지고. 그냥 찍은 거였죠. 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라이브.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자, 건너뛰고. 감사드려요. 살맛 나네. 뀨. 자아. 지금 이거 언제까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지겹다잉. 그냥 다음에 방송에서 이거 절대 안 안 돼. 아, 생긴 건 멋있는데. 스킵이 되네. 스킵 되는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스킵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반가요. 라면 먹는 동훈씨님. 재판님. 제 친구 드빌 M 한 지 일주일 전에 전설 6개요. 저 스타팅이 5개였죠? 찡긋. 축하드려요. 전 진짜였죠. 스타팅이 5개였나? 6개였나? 6개였나? 기억이 안 나요. 어,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생명력이 지금 여기 뜨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맞죠? 맞죠? 이거 막타치면 뭐 주나? 막타치고 싶다. 아, 칼. 야, 9분 내에 끝나네. 레이드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124위를 했네요. 오. 야, 라테아님, 크크크님. 뭐, 안다. 야, 이분들이. 뭐야. 어. 어. 응? 오, 카지스에 파편을 주네요. 어디다 쓰는 거지? 성공이야. 카지스 녀석이. 지하로 도망치고 있네. 정말 고맙네요. 잔해가 아니었으면 물리치지 못했을 거야. 응, 나 124위를. 진심으로 고맙네요. 메탈타운은 살았어. 너도 힘들겠다. 한 3일에 한 번씩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내용은. 이렇게 된 내용은.